ㄷㄷ 니 것도 하나 샀어 계약 성사된 선물이야 받아 뭐? 아이.. 재미없어 마셔 고마워 이거 뭐야? 저번에 너가 예쁘다고 했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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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근데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? 어? 그거 너랑 똑같은 티잖아 얘들한테 오해 받으면 어떡해 아 그러네 미안 아니다 다른 날 입고 다니면 되겠네 야 늦겠다 안녕 고마워 고마워 조금 고맙습니다. 필요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거네